쉽지 않죠 바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죠 말하는 게 더럽게 많죠 쉬고 싶죠 다 시끄럽죠 다 성가시죠 집에 가고 싶죠 10초 집에 가고 싶을 거야 그럴 땐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내가 칭찬해줄게요 그럴 땐 이 노래를 아침 사과처럼 꺼내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밤에 잠도 잘 올 거예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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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ngenny 이제 아멘